아니 베인참 오 베인 일찍 난거 기분 좋은데요 이건 루시안까지 근데 웬만하면 루시안 쪽으로 먼저 들고 가는게 좋고 만약에 베인이 일찍 뜨면 베인이 한개 더 뜨면 거기에다가 니콜을 박을 수 있겠네 아 바위까지 그냥 사이버네틱 가라고 다 주는데 오늘은 뭐 사이버네틱 가라고 나오네 그럼 일단 얼심 박을까요? 아 베인 이거 쓸만한데요 니콜을 이거를 구인수로 바꿔야되나 그냥 그러면 쓰고 바로 만들자 일단 이득을 보는거죠 여기서 좀 굴려가는거죠 완템 두개를 일부러 박은거니까 이거 때문에 이거 진짜 맛있어 저거 템이 있으면 어느정도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거 템이 있으면 어느정도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서 쫙기 방템 초밥에 체력 먹는게 베스트입니다 제 입장에서 일단 저격수 받고있고 지속전투가 되면 제가 유리하죠 근데 내가 레벨업 미룰 치는게 효율적이지가 않아 베인이 이성으로 비집게니? 아 이거다 미끌 나쁘진 않아 지금 가장 쎄게 할거면 지크해전력 갖다 박는게 무조건 제일 쎈데 이러면 공속이 엄청나게 증가된 상태로 시작하겠죠 지금 0.97 시작하자면 1.21 불러가지고 회피했다 저거 이게 베인이다 공속이 무지막지하게 빠른거긴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보면 불구하고 오 굴러서 피했다 아 땡겨진다 잠깐만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아 땡겨진게 너무 아쉽네요 장갑 아 딜템이 좀만 더 많았어도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만하다 이러고 8렙까지 쨌다 아 이런 거 라위 하나 있었으면 진짜 편하게 딜했을텐데 돌려 돌려 지금 사이버가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위만 나와도 베인 딜이 훨씬 좋아질겁니다 오오오오 너무한거 아니니 황금상자가 두개 나왔는데 뒤집기가 나 말고 딴사랑한테 나왔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뒤집기가요 누군가한테 먼저 나와요 뒤집기 맵이면 근데 이번 판은 뒤집게 맵이 아니라는 게 사람들이 뒤집게 한 개도 없잖아요. 아무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러면 뒤집게 맵이 아니라는 거야. 나 루시안이 하나도 없네. 나 찾아봐야지. 내다 버렸네 돈을 그냥. 돈을 내다 버렸어 그냥. 이거 루시안 넣어야 된다 이 자리에 지금. 우와 굴루하고 피했다. 와 미친. 1초에 3번 구르네. 방템 좋아 뭐야 마지막. 레전드긴 하다 게임이죠. 넣을 템에 모자를 래는 없을 거야. 에이 루시안 하나는 나올 만하잖아. 에이 루시안 하나는 좀. 잡았다. 에이 루시안에 넣었잖아. 아 이거. 아 좀 아깝다. 라우이가 없어서 너무 오래 걸려 앞라인 뚫는데. 아 이거 절대 못 잡아 이거. 오! 뭐야. 일로서 피했다 아니 이걸 이겨? 사실은 구인수 베인이 최고였다 구인수라 자꾸 은신해하고 살았는데 생전적인 최강인데 이거 아 장갑 하나 더 넣었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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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곡궁 하나 나왔다 그나마 나왔다 진짜 다행이다 라우이 없었으면 진짜 딜 못했다 지금 얘 템이 얘한테서 왕창 나올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야돼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게 정손이야 이렐리아를 그냥 버리고 야 고추장 발리면 딜 미쳤다 그냥 템 안 넣어 이렐리아 그냥 이거 라위가 있어야 뚫을 수 있죠 이런 사선봉 같은거 때리다보면 너 언젠가 죽는다 아 이거 근데 귀족발렸대 베인이 샤코 이겼다 은신은 내가 한숨이지 아니 페이지야 아니 페이지야 아 스라이시 이렐템을 챙겨가고 지금 당장 하나라도 넣어주고 싶어 아 이게 아닌데 아 방템 위주로 나왔니? 베인삼성각 보기는 해야겠다 지금 쌍호열심바이 덧발톱까지 하나 넣어주고 아 이거 엘씨를 일단 받게 에이커 에이커 로안 5군갑시다 에이커 나이스 이렐리아 단점이 이렐리아가 좀 뜬금없이 죽으면 힘들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잡렐리아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되게 자주 나와서 그래서 잡렐이 아니면은 사이버의 승률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순방률이 좀 높아도 순방은 했고 사이버가 순방률이 되게 높네 지금 괜찮네 써보니까 얘도 잡았고 오케이 고추장 베인이다 고추장 베인이다 고추장 베인이다 고추장 베인이다 고추장 베인이다 이 식들아 고추장 베인이다 이 식들아 이게 고추장 베인이다 물고탄 사놔야겠네 아 이것도 좀 처리하고 싶은데 이거 삼성 베인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지금 밸류업이 힘들어서 지금 사는 것도 있어요 에코 2성하고 베인 삼성 보는 건데 그 이상이 없거든요 와 바이 너무 잘해주는데 1 오우 야 어그로포도 티가 나왔어 그리고 오우 야 어그로포도 티가 나왔어 그리고 와아 이걸 우루고시 그래 우루고시 중요하긴 해 그래 아 베인 가져왔어야 되네 이거 실수네 심장은 피했구나 오우 야 자꾸 또 터졌다 베인아 굴러 뒤로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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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아 굴러 고추장 베인이야 미쳤다 지금 보냈고 이런 베인 나올 확률이 너무 낮아지긴 했는데 남은게 전투기게 나올 확률이 너무 낮아 네 그리고 바이가 스킬 써서 한 번 끊어내고 아 근데 이게 힘든데 아 여기 너브셋인데 거의 딱 맞게 들어가는데도 지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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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